보안 천국의 계란님 허! 요한병원 15만원 맞아요 자 우리가 간병비보험 간병인보험, 간병인지원보험은 요한병원이 웬만해서는 3만원 많으면 5만원밖에 보장이 안됐죠 예전에 강간통이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요한병원은 3만원이나 5만원 웬만큼은 보장을 못해줬어요 웬일이야 애취생명, 애취손보도 아닌 생명사에서 국내 최초로 업계 누적없이 첫날부터 180일까지 요한병원도 가능하고 공동간병인도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최대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215, 225 235, 245 255 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간편보험에서도 15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약간의 아쉬운 점은 뭐냐면 비갱신형은 없고요 갱신형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더블 랭님 유병자 터 가능한가요?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 2, 0, 5죠 2개월 이내의 2번 수술 재진단 그리고 0 2번 수술을 무시하고요 5, 5년 이내의 6대 진단만 아니면 8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2, 0, 5 외에 2, 1, 5나 2, 2, 5 2, 3, 5 2, 4, 5 2, 5, 5는 15만원까지 그것도 공동 간병인이나 아니면 요한병원 모두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대박인 상품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